한일자에 우리가 이렇게 쓰는 엽자, 이걸 이런 말로 있지요라고 그랬죠. 그래서 이제 이 일협이라는 이름을 필명으로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공부하는, 가서 공부를 하는 도중에 또 만난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 오타 세이조라는 남자를 만나게 돼요. 굉장히 열애에 빠졌는데 그때 양가에서 결혼을 반대를 하게 됩니다. 왜 그러냐면 김원주의 곧 일협의 집안은 독립운동하는 그 집안이었고 오타 세이조의 집안은 임진왜란 때 그 선조가 조선정벌에 참여했던 그런 장소였다고 그래요. 그 당시에는 이제...